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영성의 성장 방해물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의 영적뿔이 한국 기독교의 토양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자라나고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메누아 기절학교 첫날 강의 1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은 16일 오후 1시 제 강의 시간과 똑같이 이 동영상에 올라가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절학교는 세 분에 나누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 기독교가 자라나온 토양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뿌리로부터 기독교가 나오고 어떻게 또 잘 가다가 또 변질됐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절학교의 이 강의는 약간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자라난 그 영적 토양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을 배워보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혼합정교가 되고 변질되었구나 이 가운데 무속신학, 유교적 삶의 형태, 불교적 해탈의 과정 등이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가서 뿌리가 썩은 나라이고 한국은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참다운 기독교로 부흥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근간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을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영성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밭들은 자갈도 그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가지고 다시 옥토로 만들어야 해서 우리가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독교 영성에서 이 토양을 옥토로 만들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돌들을 걸러내고 물들을 주고 해서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근본 토양을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갈밭, 메마른 땅, 잡초밭 이렇게 제가 갈라놨는데 이것이 무교, 유교, 불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는 매치는 아니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갈밭, 또 무교 같은 그런 밭이고요 메마른 땅, 유교 같은 밭이고요 잡초밭, 불교 같은 이런 토양이 우리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과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디에서 자라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불교가 들어왔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찬다운 어떤 종교가 아니라 무교 위에서, 유교 위에서, 불교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혼합주의로 가게 됐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넓은 지역 제일 오랫동안 민간 신앙을 이끌어왔던 무교가 아주 땅바닥에 잡초처럼 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교가 그리고 불교가 그래서 이 땅이 잡초와 자갈록 하나 가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서 경작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잘 자랄 수가 없고 우리의 형성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무교가 들어가 있고 유교적 삶의 형식이 들어가 있고 불교적인 신앙의 어프로치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기독교가 거기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가 정말 참 기독교일까라고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혼합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민간 신앙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무교입니다. 고대 고조선부터 외래 종교인 유교, 불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민중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교고 그리고 지금도 거의 20%는 무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샤만, 그 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북아시아의 전통 종교 샤만이즘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샤만은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해주고 주술을 해주고 그리고 굿을 하면서 또 병을 고쳐주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샤만의 예배의식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굿이죠. 재앙과 애군을 막아주는 개인적인 기능과 마을의 통합, 치유와 장래의 예언을 하면서 신의 지시를 인간에게 알리는 중재자,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교에서 가장 많은 일은 병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교에도 굉장히 신들이 많습니다. 안방에는 성주라는 신이 있고 부학에는 조항신 이렇게 우리가 불떼서 밥을 먹잖아요 불의 신이 있고 자선 범창을 위해서 비는 칠성신 그리고 들어오는 액을 막아낸다는 문간신 터에는 터신이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장독대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무교의 신들은 다신을 논적입니다. 많습니다. 그 신들에게 무병, 무사를 기도하고 자기의 생존에 대한 기도, 장수를 기도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완에 대한 위로를 주고 상담을 해주고 병을 치유해주는 샤만이 민속신앙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정령신앙적인 무교가 그대로 무교 위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시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무교에 보금의 시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무교가 가장 강력하고 그들이 비록 캐토릭이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유교나 불교나 모두 그 근간은 무교로 근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는 전부 무교입니다. 무교와 어떻게 합쳐져서 이상한 종교로 그러니까 불교도 불교는 참 불교가 아니고 유교도 유교답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싹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무교적 기독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와 무교와의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무교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기독교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무교는 역사관이 없지만 기독교는 역사관이 있죠. 또 구속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데 무교적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궁합을 보기도 하고 이름을 장면소에서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무당을 불러 또 굿도 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기독교가 무교라는 토양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교는 유일신과 다실론이라는 점은 다를 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샤만이 상담해 준다든지 샤만이 예언을 해 준다든지 샤만이 그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하는 건 똑같아요. 기독교하고 정말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를까 여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십자가도 좁은 길도 성화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교적인 기독교가 돼서 우리 토양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하게 돼서 어쨌든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내가 신앙이 좋다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주술적인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어디 가든지 안수를 더 받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고 또 신앙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샤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무교적 기독교로 됐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그러면 점을 치는 건지 알고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내가 운동화 샵을 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식당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나 어떤 부흥사에게 그 예언을 점치는 식으로 와서 부탁하는 것이 모든 무교적 기독교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바닥에 거의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사주도 보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보고 띠도 보고 그리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하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구술해 준다고 해서 7천만 원을 비춰가지고 구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은 점치로 간 거예요. 갔더니 온갖 귀신들이 거기에 다 그림이 그려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막 뛰어나오다가 후레이외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국회의원이든 장로님이든 사모님이든 이 무교적 기독교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무교적 기독교인입니까? 이 무교적인 요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있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유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교는 유학, 정학, 도학 등으로 많이 불렸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라는 의미보다도 유학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유교는 기온전 한 770년 그 사이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의 학문을 이룬 말입니다. 시조 공자의 이름을 따라서 공교라고도 불리고요. 지켜야 할 인륜의 명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명교라고도 합니다. 유교 자체에는 내세에 대한 일정한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발전시켜 내세에 대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유교는 뭔가 그러면 조상님께 제사드리는 종교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에는 삼강오륜이 있다고 그러죠. 삼강 군이신강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삼강이고요. 인간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행하여야 할 도리 그것을 오륜이라고 하는데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 신하는 임금에 대해 의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부유별 부부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류유서 어른과 아이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부유신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삼강오륜을 가지고 유교는 우리에게 쉽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유교를 안 믿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유학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 습관이 몸에 베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유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교에서 나온 어떤 삶의 간습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영향을 미친 도덕적 삶 인륜지 관계에 가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알게 모르게 또 밑바닥에는 다 유교적 삶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교라는 어떤 본질적인 학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전부 유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00년을 지배한 유교는 계층적인 구제를 갖고 있는 윤리적 종교인데요. 기독교와 유교가 혼합하면서 기독교는 또 윤리적인 종교로 변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가 있었죠.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선악이라는 도덕적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에 대한 뿌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윤리적인 삶이 도덕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결국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살아야 그 뿌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어야 사는 것인데 유교라는 전반적인 삶의 형태 속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유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층층이 있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유교적이고요. 그리고 여성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바로 유교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남녀 구별을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노인들 구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여성들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유교적인 질서 윤리적인 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교적 기독교라고 저는 명칭하기를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눈여겨보세요. 굉장히 유교적인 체계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이런 토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외래 종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국가 지도자들의 이념과 이해관계가 꼭 맞아 떨어져서 불교라는 것을 갖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로 정치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불교는 또 불교만의 색채를 주장하지 않고 민간신앙 무교를 흡수하여 불교도 또 변질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게 현재 절에 가면 산식각이나 칠성각 등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무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우리 기독교가 자라나는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불교적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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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와 고립돼서 들어가고 사회와의 어떤 성김의 관계가 없는 것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불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해탈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고행을 하면서 해탈을 하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그래서 뉴 에이지의 그것과 똑같잖아 내가 스스로 신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리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아주 힘겹게 힘겹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요소가 불교적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민간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는 땅 아래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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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산으로 산으로 그래서 사회와 고립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우리 고립되어서 살아있는 산 절가 같은 그런 기도원을 짓고 전부 자꾸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산 아래에서 우리가 성교한다든지 이웃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을 섬긴다. 이런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종의 영성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점점 도를 닦아서 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기독교 안에 들어온 불교의 시입니다. 뉴 에이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불교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죄악이 지금도 계속되면서 그 불교가 그러한 면을 기독교에게 접목시켜주고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교, 유교, 불교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그 본래 기독교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우리는 혼교 혹은 혼합지 싱크레티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잡초들 그 자갈들 다 뽑아버리지 않으면 순수한 기독교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와 유교와 불교라는 곳에 기독교라는 어떤 형식만 씌었을 뿐 그 속은 전부 무교와 유교와 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합지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모든 귀신을 다 섬겨요. 인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이분도 믿고 저분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존에 믿었던 어떤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독교를 기독교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혼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일까 아닙니다. 이런 모습 갖고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점점 안으로 산으로 하면서 고립되어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자 하는 기복신앙이 들어와 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께 올라가자 하는 불교의 상향식 자기 해탈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한국에는 그러한 변질된 기독교가 지금 교회마다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 혼합주의 이것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독교 영성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도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풍요의 귀신 바할과 혼합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할은 가난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땅을 지배하고 이 나를 섬기면 풍요를 준다 이런 땅에 귀신 바할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 이다 하니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를 준다 불을 준다 어떤 그런 기복신앙 바할이 그런 기복신앙으로 우리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땅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상한 혼합적인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바할의 영입니다. 바할 바할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북한은 특히 바할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와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혼합되고 이런 것들을 배교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칼에 붙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다가 우상승배하러 가는 자들도 배교자고요. 주님을 믿으면서 혼합적으로 믿는 것도 배교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 65장 11절 12절에 오직 나의 요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갓 제가 얘기했죠. 스피릿 오브 포춘 그리고 무늬 스피릿 오브 데스티니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배교자들은 주님께서 칼에 붙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다스민을 받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의 신앙 이것들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무교적이고 하면서 이상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혼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마치 박제처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교와 유교와 불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내리고 축복은 내려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우리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의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도 구언약 신약 있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얘기는 베리트, 쪼개다, 자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새 같은 것도 자르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놓고 자르면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만일 언약을 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우리도 인생이 쪼개진다, 죽는다 그런 뜻으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쓰는데 언약의 우리가 한국말로 보게 되면 한문으로 보게 되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땐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예수님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약속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과 뭘 보고 내가 천만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중간적인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장하는 그런 집이 있다든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할 때도 이렇게 자르고 쪼개지지 않고 예수님이 쪼개져서 이 언약을 계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이 언약을 말씀한 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약속하는 것, 예수님이 보증이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으로 넘쳐있는 연약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거기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언약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하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귀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그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주님이 키워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원이 주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얘기하죠. 너는 창녀가 아니고 음부이다. 창녀는 자기 어떤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몸만 파는 여자죠. 마음까지는 안 팔죠. 음부는 뭐냐. 마음과 몸을 다 팔아버리는 유부녀들은 바로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부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회귀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와 소식적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창녀가 아니고 음부로 여기저기 몸을 팔고 다니는 그들에게 어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도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의 43장 18절부터 19절. 이 세일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쉽지 않죠. 모래가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이리저리 해서 길이 났다가도 없어지고 사막에 강이 난다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착박한 땅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회귀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돌짝밭도 옥토로 그리고 자갈밭도 옥토로 그리고 잡초밭도 옥토로 이런 기적적인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에 주님이 강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광야의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회귀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해를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전에는 이렇게 무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기독교의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은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뿌리는 무교고요. 기둥은 유교와 불교. 잎사귀는 기독교. 그래서 열매는 무교, 유교, 불교의 혼합열매가 맺혀서 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참다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아니고 주술적이고 무슨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기 해탈적인 그런 혼합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뉴에이지 같은 그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뿌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가 자라고 있는 이 토양이 어떤지 기억하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토양에 여전히 무교, 유교, 불교라는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돌들이 있고 자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 걸러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옥토라는 토양에서 다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런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라질 때 진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엔조이하고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의 혼교와 싱크레티즘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뿌리는 무교입니다. 뿌리는 무교고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기둥을 잡고 무성한 잎사귀는 기독교예요. 지금 유교와 불교, 무교는 사라진 것 같고 기독교가 지금 무성하게 잎사귀를 가졌죠.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유교라는 열매, 불교라는 열매, 무교의 열매, 기독교의 열매가 다 혼합이 돼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데서 윤리적인 종교로 우리가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이런 유교라는 열매로 맺게 되고 불교라는 열매는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이 되어가자 이렇게 상향식으로 자기를 올라가며 했다라는 그런 열매 그리고 무교의 열매는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장독대 신도 있고 터신도 있고 그리고 성신도 있고 조항신도 있고 뭐 어디나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머님이 아침에 무교 재배하고 그리고 물을 떠넣고 칠성신에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칠성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아들 아니고 그 손자떼에 가서 반 벙어리가 돼요. 백혈병에 걸린다든지 반 벙어리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칠성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참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이렇게 혼합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성장도 안 되고 그리고 열매도 없는 그런 이상한 변질된 기독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배움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혼합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합된 종교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원 받겠다고 들어오는 이 기복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토양에서 자라난 결과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종교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점을 치러 갔다든지 구슬을 했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복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오늘 무교를 쫓아갔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해탈해서 스스로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토양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부터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생명의 종교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기둥이 되고 예수님이 지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는 저의 동영상 마지막 부분을 저의 남편 목사님이신 이용택 목사님 칼럼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훌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연합감리교의 목사님이십니다.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로몬 스승님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제자는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던 걸어다니는 자문 이용택입니다. 저는 솔로몬 지혜 대학을 나와서 제가 배웠던 자문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애송하며 삶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솔로몬 지혜 대학을 나왔느냐고요? 정말 솔로몬 지혜 대학이 있었냐고요? 저의 스승인 솔로몬 교수님, 앞으로는 솔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솔교수님은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시고 솔교수님이 가르치던 학교도 너무 오래되어 없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졸업생은 단 한 명이었고 논문 제목은 무죄, 제목이 없기에 학위주의는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솔교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학위 논문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풍성하게 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자문을 배우면서 언제나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승님의 약점은 불륜의 관계로 태어났고 또 본인 역시 너무나 많은 여자를 거느랬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자들을 많이 거느랴야 지혜가 나오는가 봅니다. 앞으로 솔교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는 이 시간 16일 계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내문을 잘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알려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일, 23일, 30일 월요일마다 3번 모이는 계절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계절학교도 양수리 모임도 등록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모임을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12시부터 5시고요. 여러분 TV 구독자들을 초청합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여러분이 등록하실 때 내가 먹겠다 안 먹겠다 그것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우리가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점심 식사 12시에 오겠다 아니면 시작할 때 1시에 오겠다 그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시일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등록하는 분은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카페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럴 때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윤나묵 TV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도 그래도 여러분 이 비디오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